826년 음력 10월 헌덕왕이 죽고 철림사 북쪽에 장사진했다. 상국사기의 기록입니다. 상국유사에는 철림촌 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어서 철림의 위치를 찾으면 헌덕왕릉의 위치 비정이 사서와 일치하겠습니다.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국사기 715년 임천사에서 비가 내려주기를 빌었다는 기록이 있죠. 경주에는 동천동이 있습니다. 보문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알천이 소금강산과 명활산을 가르고 경주분지에 닿아 완만한 충적지를 형성한 강북에 있는 자리입니다.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이곳에도 방리제의 방구액이 관찰되므로 이곳에 주거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경주부 동쪽에 철림리가 있다고 쓰여있죠. 그리고 강변에 폐사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알천에 지나칠 정도로 가깝게 붙어있는 모습이 사서에 기록된 반복된 홍수기록을 무색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물줄기가 어떻게 흘렀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항공사진을 통해 강이 이동한 궤적을 보면 분명 충분히 마을이나 사찰이 들어설 자리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알천병과 헌도광릉 사이의 넓은 대지에서 석탑에 옥계석같은 성물이 발견되었죠. 잦은 홍수로 시비지신상 성물은 많은 수가 휩쓸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쥐, 소, 토끼, 호랑이, 돼지이며 초입에 놓이는 문인상, 무인상, 석수들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분황사탑에 있는 사자상의 일부가 헌도광릉 것입니다. 물론 추정이지만 정황상 너무 들어맞지요. 원성광릉 것과 흥덩광릉 것을 같이 놓고 보면 모습이 연속성이 있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헌도광릉은 그 위치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강북의 헌도광릉과 강남의 진평광릉, 여기는 효소광릉이라는 의견이 있죠. 일직선을 이어보면 재단의 위치와 정확히 그려집니다. 좀 더 연장시키면 보문동사지 양탑의 가운데를 정확히 지납니다. 보문동사지 금당터에서 서쪽을 보면 당간지주를 정확히 지나 선덕여왕릉과 일직선입니다. 더 연장하면 남산 절터곡 제3사지와 연결되죠. 선덕여왕 정서방향에는 오릉이 있고 오릉의 정북에는 노서동 고분군의 대형 고분 2개와 이어집니다. 헌도광릉의 정서방향에는 성동동 전랑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적이 다른 유적들과 교차하거나 일직선상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보이는데 단순히 유적의 밀도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겠으나 성물의 방향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는 생각보다 신라인들의 도시계획이 여러 방면에서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09년 김원승은 소성왕의 아들이었던 조카 애정왕을 죽이고 헌덕왕이 됩니다. 조선의 세조가 단종을 제거하는 과정이 연상되는데 단종이 가여운 왕으로 사람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과는 달리 애정왕은 왕릉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찬 청년군주의 율령 세칙판포, 행정구역 개편, 외교관계 개선 같은 여러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차가는 것을 보면서 작은아버지였던 김원승은 이대로 가면 왕권은 더욱 강해지고 본인의 권력은 약화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섭정을 통한 막강한 권력이 아른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애정왕을 살해해버리죠. 젊은 왕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른 헌덕왕 치세의 상국사기 기록을 보면 행간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홍수, 가뭄, 기근, 기상이변이 끊이지 않고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나갑니다. 치세 13년에는 백성들이 자손을 팔아서 자신이 살려고 하였다라는 기록까지 있으니 당대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822년 음력 4월, 그 와중에 김원창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는데 헌덕왕 본인의 경우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원창도 무혈왕의 반개로 왕위에 근접한 혈통이었고 따라서 애정왕 때 신라 전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덕왕이 구태타로 왕위를 찬탈하고 그 영향력을 염려했음인지 무진주나 청주, 웅천주, 도독으로 임명하여 서라벌에서 격리시켜버리니 불만을 품었었던 것이고 사벌주, 무진주, 완산주, 웅천주 등 무려 신라의 절반을 이끌어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훈이라고 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지요. 헌덕왕은 즉시 장수 8명을 동원하여 수도 방위를 우선한 다음 토벌군을 보냅니다. 이후 신라의 또 한 번 부는 피바람의 주역인 김균정, 김우징이 이때 장수로 나서지요. 신라군은 반란군의 대응에 계속 승리하는데 딱 한 번 함락당했다는 보은 3년 산성이 바로 이때 신라군에 의해 점령당하죠. 결국 김원창은 웅진성에 고립되고 폐색이 짙어져 빠져나갈 방법이 없자 자결합니다. 아들인 김범문이 825년 음력 1월 재차 반란을 일으키는데 도읍을 삼으려 종로구 일대를 공격하다가 패하여 죽습니다. 이후에도 지방 호족들의 저항적 움직임이 계속되죠. 헌덕왕의 쿠테타가 가져온 나비효과가 누적되어온 사회의 모순점들을 혼란의 모습으로 표면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헌덕왕도 원성왕 외장왕 때 상대 등 병부령, 시중 등 주요 최고위 유효직을 거쳐왔기 때문에 국사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영토였던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취산군, 토산현, 당학현, 송현현 등을 설치했었기 때문에 김원창은 안되 북방이 신라의 반기를 들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죠. 그러나 채 백년도 되지 않아 호족들의 군웅할거가 시작되고 개성에서 왕건이 나타납니다. 고구려 고토가 김원창과 같이하지 않은 것은 고구려의 후손이었던 지역 호족들과 괴가 맞지 않아서 라는 생각입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업보였는지 후사가 없었던 헌덕왕은 동생 김수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애장왕 시에 김수종이 참여했다, 아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후 행동을 보면 형의 행동을 묵인하는 선에서 동조했지 않을까 합니다. 운명의 여신은 가혹하여 애장왕의 누이가 김수종의 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이 된 지 두 달 만에 운명을 달리하니 화병이 아닌가의 생각이 닿습니다. 기록에는 김수종, 즉 흥덕왕은 장화부인을 마음 깊이 사랑하여 남은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죠. 흥덕왕은 장화부인의 마음을 알아보고 속죄의 마음으로 여생을 보냈을 수도 있겠는 것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구유라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라 하대의 혼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신라의 역사적 역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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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